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TV입니다. 내일 10월 4일 목요일은 김유아 가수와 출연합니다. 김유아 가수는 요즘 세상 안개꽃 사랑으로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김유아 가수는 2013년부터 부산 KBS, 대전, 충주, 여수, MBC, 견주, KBS 등 많은 전국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수입니다. 니네임은 사랑비이며 좌우명은 만인을 사랑하자입니다. 요즘에는 남편에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발로 뛰는 미모의 가수입니다. 내일 저녁 6시 30분에 조옥성 박사TV에 꼭 나오십시오. 뉴스포털 조옥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